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2022 수능을 준비하는, 수능을 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어떤 과학과목을 선택할지에 대한 가이드, 안내하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과탐과목은 물화생지 4개인데 학생들이 4개이기 때문에 뭘 선택할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거야. 선생님이 현장에서도 많이 들어봤고 과탐과목을 선택하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임팩트 있게 빠르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는요. 모집단이 많으니까, 학생 수가 많으니까 해 이런 얘기는 없어. 알겠지? 왜냐하면 학생 수가 많으니까 들어오면 상위권 가기 좋아 라고 하는 건 통상적인 거잖아. 그치? 학생들이 많아. 근데 난 얘네랑 달라. 그치 않아? 그러면 나는 여기 들어가서 점수가 안 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얘기는 제외하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질문하거든. 12월 달에 이제 겨울방학 특강을 개강하고 나면 한 1월 중순 1월 말 되면 학생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선생님 생명과학은 우선 이렇게 딱 기본적으로 세팅이 됐는데 나머지 한 과목, 과탐 두 개 하는 경우에 나머지 한 과목은 뭐 할까요? 물리할까요? 화학할까요? 아니면 물리할까요? 지구학할까요? 화학할까요? 지구학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한단 말이야. 그때 선생님이 물어봐. 너는 어떤 게 성적이 좀 더 잘 나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첫 번째 얘기는 재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은 여러분 점수 갖고 가는 거야. 그치? 결론이 좀 그렇긴 하지만 딱 결론 마지막 빡! 점수 얼마! 이걸로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좋아하고 뭐하고 다 떠나서 점수 잘 나오는 게 장땡이지. 그치? 점수 잘 나오는 걸 먼저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점수가 또 이제 비슷비슷할 때 고민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면 주변에 다른 이야기들 다 필요 없어. 주변에서 얘기하는 건 그 사람, 조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쌤도 마찬가지야. 조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겪은 내용을 얘기해주는 건데 이 세상에 조건이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든. 얘는 뭐 이럴 수 있지만 나는 다르잖아. 쟤는 저럴 수 있는데 난 다르단 말이야. 이해 되겠어? 해서 재능을 따져봤는데 점수가 비슷비슷해. 그러면 주변에 조언 다 필요 없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조언 들으러. 선생님이 지금 하는 영상도 내가 빠르게 임팩트 있게 할 건데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간을 엄청 써. 남의 얘기 듣느냐고. 그런데 나 자신, 내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나에 대한 답을 남한테서 얻으려고 한다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해서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뭐가 재밌고 뭐를 할 때 조금 더 거부감이 없는지. 뭐는 좀 더 해보고 싶은지. 이거는 재미있는지. 이거는 잘 됐었는지. 이런 것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 성향을 잘 모르잖아. 왜냐하면 다 다르니까. 그럼 각자 생각해서 내가 제일 재밌어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럼 이제 반대로 하는 과정을 두 개 중에 하긋게 싫은 게 뭔지. 어? 이거 별론데? 이런 게 뭔지를 생각해 봐도 괜찮아. 그거를 제껄 수도 있는 거고 좋은 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행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자신이야. 나. 내가 좋아하는 게 어떤 거냐. 내가 싫어하는 게 어떤 거냐. 이해됐지? 그러면 이렇게 딱 선택을 하고 나서 한번 생각한 거야. 내 의지력이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끝까지 밀고 나갈 과목이 이건데 괜찮은지. 왜냐하면 1년은 여러분 생각보다 좀 길어. 그래서 3월, 4월 시험을 두 번 정도 겪은 다음에 5월, 6월 달쯤에 과목을 바꾸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봐. 원래 처음에 이 두 개였었어. 두 개가 점수가 비슷했어. 그런데 내가 이거 재밌으니까 이걸 한 거 아니야. 그치요? 이건 버렸었던 거야. 그런데 그때 가서 왜 그때 버린 걸 다시 갖고 와서 바꾸려고 하냐고. 이해돼? 해서 쌤은 물론 아주 전략적으로 획기적인 뭔가에 있어서 바꾸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주변에서 친구들이 야, 그거 봐. 내가 이거 했잖아. 나 그거 학원 다니는데 같이 갈래? 그럴까? 이런 바뀌는 그런 말변되는 걸 하지 말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로 선택을 했으면 수능 때까지 가는 걸 추천합니다. 이해돼? 해서 쌤이 얘기하는 건 질문 세 가지야. 저 이거 이거 고민이에요. 점수 잘 나오는 게 뭐야?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겠어? 이거에 대한 답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쌤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쌤이 다음 퀘스트에서는 2022 수능 생명과학 1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생명과학 과목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이 궁금한 친구들은 쌤이랑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한